이 골목 끝에 스파가 있다는데 아 저기 있네 진짜 저기 있네요 고읍의 스파 보이네요 꽤 큰데? 여기 피아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스파 쳐도 되나 이거? 베스킨라빈스 있고 트리 있고 아 여기 그냥 피아노가 이렇게 있네 잠깐만 괜찮나 이거? 피아노 상태 한번 볼까? 뭐 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? 피아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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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